중앙루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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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루토교회가 저를 협동작과 기아코니아라는 주제로 불러주셔서 강의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신 모든 중앙루토교회 성도님 특별히 코로나 확진되어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우리 체수호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협동조합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부탁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은 협동조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좀 한 두 시간 정도의 분량을 해야 하나 그러나 허락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짧고 스피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산업혁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혁명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쪽 분들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산업혁명은 나오고 있는 저 사진의 모습처럼 암울하고 우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앵클로저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클로저 신드롬은 바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드롬 증후군 같은 사람들에게 확 퍼져나갔던 그런 증후군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저게 앵클로저 앵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울타리 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타리를 치다 앵클로저를 하다 그런데 저게 영국에 앵클로저 운동이 있기 전에 영국의 일반적인 전원의 풍경이었습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앵클로저 운동이 신드롬이 일어나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저 전원의 풍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땅으로 구액이 정해져 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은 땅이 더 늘어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영국의 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한 마을에 한 마을을 스탠다드로 뽑아가지고 앵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2800 제곱킬로미터 였던 농토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으며 그 다음에 심장이 늘어나는 심장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3배가 늘어났으며 그리고 양의 새끼가 출산하는 양이 거의 9배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앵클로저가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땅이 없어 쫓겨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시화로 도시로 도시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걸 도시화라고 그러죠. 우리도 1960년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당시의 표현을 이천 향도 그렇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도시화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1500년부터 1950년까지 세계의 도시화 인구 증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일어나는 일은 그 도시에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만한 공간과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올리브 트위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을 알죠. 그 소설에 나오는 대부분의 배경이 이와 같은 영국의 슬럼들을 런던의 슬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이처럼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나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짐승이 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화는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때 이 산업혁명의 스파크라고 말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임스 스파크로 전기기관 엔진을 이용해서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굉장히 단순한 이 기계가 산업혁명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 물을 끓여서 피스톤을 직선운동을 하게 하고 그 직선운동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운동을 하면 그 원을 움직이는 그거에다가 다른 벨트를 걸고 기계들을 움직이게 되죠. 1776년 와트의 증기기관이 이거는 영국 와트 박물관의 산업혁명 박물관의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복원한 증기기관차 입니다. 그 엔진 하나를 돌려서 굉장히 많은 기계들을 움직입니다. 그 기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거는 옷감을 만드는 옷감을 만드는 기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방직공장 이라고 말합니다. 방직공장 실을 옷감으로 만드는 공장 이 거죠. 그런데 그 옷감을 만드는 그 무역들이 그러한 산업혁명이 어떤 구조로 됐는지를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50년 경에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코튼 그러니까 우리 면 면에 대한 우영로 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이고 중국과 인도와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미국 서인도 제도로부터 면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특히 맨체스터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지역이 영국 방직공장에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면을 생산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 면은 그 단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나 인도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부에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이집트도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쓰잖아요. 이집트 면 그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굉장히 고품질의 면 이집트 면 백수 백수는 백번을 꼬아서 만든 굉장히 가느나 단단한 실로 천옥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과 또는 북미와 남미와 아시아로 그 옷감으로 만든 옷들을 팔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국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산업혁명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도시화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굉장히 열악한 노동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그때 당시를 연구하여서 발표하는 글들을 보면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밥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6시간 18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을 노동에 투입되는 이 노동자들은 정말 자기가 몸이 힘이 드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면 그걸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사실은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이 든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폭발해가지고 잠도 잘 안 옵니다.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그럼 미치잖아요. 그러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자야 그 다음 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잊고 확 쓰러져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푹 자고 개운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술을 마시면 오히려 점점 더 건강을 내치고 생체 리듬이 파괴됩니다. 그런 힘든 노동에 던져진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술 마시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화풀이를 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이 노동자들 중에서 기계를 부수는 저 기계가 우리를 고통을 준다라고 하여서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장주들은 이 말썽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노동력은 필요하고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맨날 술이나 처먹고 싸움질이나 하는 거기다가 기계까지 부수고 난리를 부리는 이 사람들을 해결을 해야 떼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 답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답. 먼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일단 기계를 부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 더 저렴한 임금을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장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성 노동자보다 훨씬 더 좋은 노동자들이 그룹이 때로 런던의 맨체스트에 글래스고에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애들은 일단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좀 싸워도 관리자가 어른이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보다 훨씬 더 적은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노동의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방적기계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시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십니까? 아홉 살 여덟 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노동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봐도 이 아이는 석탄을 캐는 탄광 노동자 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노동을 상상하러 그린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탄광의 갱도로 그 아이들을 집어넣고 무릎 그름으로 석탄을 실은 수레를 끌고 오게 하는 저 노동을 시켰던 것이죠. 당시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있는 기사였습니다. 아이들은 꿀꿀이 죽을 먹기 위해 여물을 통해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었다. 그들은 발길질과 주먹질 성폭력에 시달렸다. 고용주인 엘리스 리듬은 아이들의 귀를 못으로 뚫는 소름 끼치는 버릇을 가졌다. 아이들은 겨울축이 속에서도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지냈고 십장의 가학증에 시달린 듯 모두 이가 부러져 있었다. 산업혁명이 많은 문제를 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잘못된 문제는 바로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암울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산업혁명의 폐해를 보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버트 오원 오원 오웬 이렇게 읽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원 이 사람은 웨일즈 사람 웨일즈 사람은 영국의 잉글랜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도 아닌 가장 소외받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입니다. 평범한 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범한 사업 수환으로 발의하여서 스코틀랜드의 방직 공장을 하나 인수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로버트 오원은 유 레너크 공장에서 공동체 운동을 통해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문제 사람이 짐승이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작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유 레너크 공장 공동체 운동은 첫 번째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이 못 먹는데 못 먹는 이유는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식료품을 오늘날 같이 슈퍼를 가지고 가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식료품을 파는 곳은 공장 안에 매점이었습니다. 공장의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연히 공장주였죠.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월급을 주면 그 월급의 대부분은 그 매점의 외상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주는 공짜로 아주 저렴하게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춰지게 된 셈이죠. 그리고 공장 매점은 외상이니까 사람이 외상을 먹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약간 죄책감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지름실이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질러버리잖아요. 외상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매일매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그냥 술을 거기서 사거나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을 막 사게 됩니다. 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은 월급을 공장주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노동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식료품의 문제였습니다. 오원은 그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공장의 노동자를 위해서 식료품을 공동구매 알려진 이야기로는 전 세계를 다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근하기는 어려우나 알려진 이야기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구 공동구매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시간씩 하던 노동을 하루에 1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8시간이 우리가 노동법에 의한 기본 근로시간인데 1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줄였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그 아동들을 전부다 공짜로 그 노동자의 아이들을 공짜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공장 군대 가장 어린아이들 치약 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유치원을 다니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가장 큰 복지는 사람이 쉬어야 할 때 쉬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유우레너크 노동자 마을을 조성합니다. 지금 오늘날 보존되어 있는 유우레너크 노동자 마을입니다. 아까 보았던 런던의 설렘지구의 노동자 집단 거주지역과 너무나 다른 곳이 되었죠. 그리고 로버트 오원은 노동력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이 사람이 믿었던 하나의 신념이 사람은 쉴 때 재밌게 놀고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수면을 취하는 시간 그 여유 시간에는 공동에서 레크레이션을 스스로 노동자들에게 조직을 해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하도록 해서 마을에서 항상 웃음소리가 넘쳐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시간씩 노동자들을 지어짜가면서 하는 공장보다 로버트 오원의 이 공장의 수익이 훨씬 뛰어났던 거죠. 분량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품질 하나하나가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 탁월하게 좋은 품질이 퀄리티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 랜덕크 공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입도 3배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익이 아주 고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로버트 오원은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유럽에 이 소문이 퍼졌고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유 랜덕크 공장에 견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러시아의 짜르가 되는 리콜라이 대공도 하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견학을 왔을 거예요. 그러나 로버트 오원의 이 유 랜덕크 공장에서의 실험은 같이 동업했던 사람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대의 영국교회 영국 국교회니까 선공회 이죠. 선공회로부터 비난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노동자들 편에서 공장주가 공장을 운영하느냐 하는 게 크게 불만이었죠. 오늘날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은 로버트 오원의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협동 협동 이분들이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1844년 8월에 28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연말까지 자기들이 1파운드를 모으고 그거를 출자를 하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1844년 12월 21일 토트레인 이라고 하는 지역에 식료품점을 개점하였고 버트 설탕 밀가루 그 다음에 오트밀 이 네 가지를 취급하는 사진에서 보는 식료품점을 개점 하였습니다. 버터 설탕 밀가루 오트밀 이따위 끝을 취급하는 게 뭐가 중요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으로는 을피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버터 설탕 밀가루 오트밀은 노동자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으면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들은 1940 중전의 시작에서 창고 46년에 정육까지 취급 품목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1847년에는 1년 뒤에는 그기 토드레인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였다가 그 건물이 입점해 있는 창고 전체를 빌려서 확장을 하였고 그리고 1849년에는 신문과 잡지도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개 즉 자기들이 무엇을 거래하는지를 공개 하는 것 였을 뿐만 아니라 물건도 공개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의 모습이에요. 이 앞에 계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그리고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물건 저거를 주세요라고 하면 주인이 그것을 잡아서 갖다 줍니다. 돈을 주면 그걸 줍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가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의 원칙이란 뭐냐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살 물건을 만져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조합원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물건의 진열장을 주인 뒤에 놓는 게 아니라 가게 가운데에 놔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진열대 그것을 처음으로 창안한 그것이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돈을 얼마 냈는가에 따라서 투표권이 달라지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몇 줄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권리의 개수였죠. 그렇죠? 그게 주식이니까. 그런데 협동조합은 얼마를 출자하든 1인 1표제 그리고 사용액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배당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절대 외상으로 팔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만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까도 그랬지만 외상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상으로 절대 팔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조합원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의 이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협동조합은 그래서 항상 1인 1표제입니다. 토드레인 매장을 시작으로 1846년에서 55년 되면 7개 사업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850년에는 자기들이 밀가루를 사다 쓰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농장으로부터 밀가루를 밭으로 사가지고 밭대기로 사서 우리가 재분을 하자. 그러면 중간에 유통마진을 우리 조합원들이 가지게 될 거니까 그것도 낫지 않아요. 재분조합도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합 생산조합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서 75년이 되었을 때는 토드레인 매장에서 총 16개 지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수록 질병 장대 조합 일종의 오늘날 우리 건강보험 같은 그런 조합도 만들었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토지주택조합 그래서 북부 잉글랜드 도매조합 연합회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운동조직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의 핵심인물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로치데일 직공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동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선택의 이유는 이 정도의 일이라면 자신들의 능력 범위 안에 있고 자신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윤리적 소비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협동반이 살 길이었던 거죠. 조지 홀리요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36년에 로버트 오원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오원이 종교교회와 갈등이 있을 때 앞장서서 오원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840중전에 세속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했고 책을 씁니다. 그리고 57년에는 로치델 공정선구자 활동을 책으로 출판하여서 영국에 그리고 유럽으로 협동조합을 알리는데 협격한 공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협동조합 연백 ICA 이 조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설립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이 협동조합이 유럽 본토로 이어집니다. 프리드리 빌헤롬 라이파이젠 독실한 루트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예편을 하여서 1845년에 바이어부시라고 하는 시에서 시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 몇 번의 시장직을 맡게 되면서 이 사람이 시장을 하면서 행정일을 하다 보니까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냐 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 우리가 흔히 가난이라고 하면 게으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그런데 산업혁명 그 시기에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했겠습니까? 하루에 18시간을 노동했습니다. 본인뿐만 합니다. 자기 마누라도 그렇게 노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 새끼도 그렇게 노동을 하는데도 찢어지게 가난한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했겠습니까? 라이파이젠은 가난의 속성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그렇죠? 그럼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도록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파이젠은 이 독실한 루트교 신자는 라이파이젠 게노젠샤프 뱅크 이게 뭐냐면 라이파이젠 신용 협동 은행 이런 뜻입니다. 협동하는 은행 게노젠샤프 협동 하는 은행을 설립 합니다. 이게 라이파이젠 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은행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징되는 로고입니다. 그리고 라이파이젠 게노젠샤프 뱅크가 게노젠샤프 뱅크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발전을 하면서 이게 협동조합 은행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오늘날에는 라이파이젠 방켄 그루페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은행 독일에서는 폴크스 방켄 라이파이젠 방켄 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은행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라이파이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룩셈부르그에서 그 다음에 헝가리에 체코슬로마키아에 유럽의 대부분의 곳에서 라이파이젠 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 은행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2016년에 독일 정부가 프리드리 빌렐 라이파이젠 과 그의 협동조합 은행을 유네스코 인류 비물질적 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하였고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중앙 루트교회 성도 여러분 루트가 주장했던 주장 중에 만인사제설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만인사제설에 해당되는 가장 역사적으로 뚜렷한 존재 이 평신도 루트교인이 한 사람이 했던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경건이 그의 신앙이 인류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였던 거죠. 라이파이젠의 영국의 오어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이파이젠 그리고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 이분은 루트교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괴팅게인에서 노동자들과 교제하면서 노동자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블루마르트와 교제를 했던 사람 중에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기초한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쫓아낸 가장 큰 공헌이 있는 신정통신학의 리더 칼바르트와 만나서 신정통신학의 중요한 정초를 놓게 되고 그리고 칼바르트와 더불어서 종교사회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스위스 개혁교의 목사입니다. 레오나르트 라가츠 지리이대 신학교수를 여김하다가 블루마르트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자서진에는 자기가 1909년 블루마르트하고 만났던 일은 마치 예수를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비를 들여서 노동자 훈련은 가르텐노프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라가츠가 처음으로 종교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종교사회주의 또는 기독교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사회진화론 이월론적 신학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공세 같은 사회주의인데 마르크스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먼저 사회진화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진화론 이라는 말을 진화론 이라고 하는 말이 종의 기원에서 종의 기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진화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쓰여진 적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 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찰스 다윈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영국의 종교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스에 의해서 이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그러나 영어로는 소셜 다윈이즘입니다. 다윈이 쓴 적이 없는데 영어로는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화로는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쓴 개념이 아니라 자연 도태 적자 생존 우승 열패 약육강식 이런 진화로 나면 떠오르는 이런 말들 그렇죠? 약육강식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승 열패 우수한 인자는 살아남고 열등한 인자는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도태된다. 이 말은 자유방임을 뜻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유하여라. 그 대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라. 자유방임과 자기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걸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온갖 튼튼한 갑옷을 입고 아주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저 사람 과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리고 그 사람의 앞에서 쓰러져가는 노세에 올라타서 빚적 마른 몸으로 무기도 빈약한 저 노동자가 저렇게 싸우는 것이 공정한 자유다. 그러니까 저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모노폴리라고 쓰여있는데 독점이죠.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서로 경쟁해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즉 공정하게 싸우면 되잖아. 이기면 되잖아. 그러면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저와 우사인 볼트가 100m 레인에서 서로가 출발점에서 100m를 달리는 거죠. 공정하게 100m라고 하는 거리를 각각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너 takes it all. 이긴 놈이 다 가지기. 어때? 괜찮지? 공정하잖아. 너도 100m다. 얘도 100m다. 그와 같은 사회진화론적인 사유가 결국에는 제국주의를 확장시키는 이론적 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진화론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이 나은 세계적인 철학자도 한때는 그 사회진화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포착하지 못하고 사회진화론을 칭찬하였던 그러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진화론에 대응하는 또 다른 인간의 몸부림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부의 편중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모노폴리가 되면 독점이 되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사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자 그게 오원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죠. 오원은 자기가 공장주였음에도 자기의 공장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자발적 공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 공유가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복적 공유. 전복적 공유는 노동자들이 단결하여서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우리가 빼앗아서 사회적으로 공유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 이거는 마르크스가 비난했던 표현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르크스의 주장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마르크스 레닌이 합쳐져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국가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를 독일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치오날레 소치알 리스무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기니까 나치오날레 앞에 두 글자를 떼서 그 정당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정당 그게 바로 나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자 예수라고 하는 글이 1923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대위라고 하는 청년이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기착점이 어떠한가 해서 1923년에 글을 썼고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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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